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100을 완벽히 잡는 방법. 패가 되면 실패입니다. 완벽한 두수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꼼짝 못하게 잡는 방법.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지금 둘 수 있는 곳이 여기 몇 군데 안되죠?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이런 데를 찝는다? 아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지금 백이 이렇게 단수치는 수밖에 없죠? 그럼 뽑게 되고요.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이때 이렇게 단수치는 수는요. 이어가지고 이건 살게 됩니다. 그래서 흙이 이렇게 단수쳐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따게 되고요. 단수치면은 이거 따죠? 이렇게 단수치면은 이걸 따가지고 이 패가 되겠습니다. 아 패가 되면 실패라 그랬죠? 그럼 이 수는 안되고요. 먼저 끊는 수. 아 이렇게 들어가는 수는요. 똑같아집니다. 똑같죠? 아 이건 똑같지가 않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똑같지가 않네요. 이게 안됩니다. 이어가지고. 이런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안되는 수네요. 치중에도. 여기는 있는 수가 있네요. 따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따는 걸. 있다는 걸 그렇게 좋아하네요. 저도. 그래서 그것도 안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끊는 수는 어떨까요? 이렇게 끊었을 때 백이 이어주는 수가 또 패가 됩니다. 여기를 붙여가지고. 지금 다른데 둘. 둘 때가 없습니다. 여기 붙이는 수는요. 안됩니다. 이거 따는 수가 선수가 돼서 끊어지죠? 그럼 여기를 붙여야 됩니다. 그럼 놓을 때 이렇게 나서 또 요 패가 되겠습니다. 이 패가 됐죠? 패는 실패예요. 패가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주 백을 꼼짝 못하게 하는 두 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첫 수가 여기입니다. 바둑급소. 묘수가 많은 자리. 2에 1. 백은 뭐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데 둘 때가 없어요. 끊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한번더 2에 1. 이거 안 끊을 수가 없죠? 끊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2의 수가 없네요. 너무 간단하죠? 그렇다고 여기 놓는 수는 이것도 말이 안되고요. 그러면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놨을 때 다른데 둘 때 없죠? 놔야 돼요. 여기 놨을 때 다른데 둘 때가 없어요. 여기 밖에 단수치면 너무너무 간단하게 상대방을 좌측 만들어가지고 두 수를 요 묘수가 많은 자리. 2에 1. 두 방으로 백이 꼼짝없이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백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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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